고맙습니다. 이제 이만큼 시간으로 우리가 제일 재밌었던 우리 민지씨 모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민지씨 준비됐습니까? 자, 나 민지씨 고맙습니다. 자, 모두 나오세요. 신나게 하세요. 사랑만을 밟고 사는 우유한 사람 속에 도망자 지켜봐는 사랑만을 밟고 사는 인공하여 좋은 시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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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이 방에 한 번 불러 저 하나의 집을 담아 그 속에는 사랑은 아무나 하네 그 속에는 어느 세월에 너와 내 방에 저 하나의 집을 담아 사랑은 아무나 하네 그 속에는 고마워 고마워 박수 고맙습니다 어머니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뉴스 마치고 다음 달에는 시원한 곳을 가지고 어머니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? 네 저희들은 다희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Hart 감사합니다.